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. 우와 우와 우와. 구독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마리아 친구들의 로기입니다. 니니입니다. 오늘은 바로 무모하다 마리아 무모하다 마리아. 오늘 대망의 궁극 더 그리핑크스보다 더 궁극 궁극 궁극한 슈퍼 메카니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 몇 개의 메카니멀이죠.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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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개. 열 열 열 개의 메카니멀 할 겁니다. 하나씩 이름 얘기해 주세요. 에바. 타나토스. 그린토. 크랑 크랑 크랑. 파이옷. 파이옷. 어. 돋고리. 돋고리. 그리고 프린스콩. 오. 타돌. 오예. 지금 약간 좀 이상할 것 같아요. 알타. 알타. 크로키. 크로키. 패드랍. 킨듀오스. 마지막 알죠. 최소. 아 맞다. 최고의 지금. 마지막. 크리핑크 금극의 크리핑크스. 그리폰과 스핑크스. 하. 합체된 거 있습니다. 이게 메인이 되는 거죠. 저희가 얼굴을 독소리로 했어요. 이렇게. 얼굴을 독소리로. 이게 메인이 됩니다. 하. 네. 그럼 이거 14개를 모두 합체해 보시죠. 자 그럼 하나씩 해 볼게요. 아. 지금 이제부터 시작인가요? 오케이. 아. 더 크게 만들면 쓰러질건데. 괜찮습니다. 아. 테이프가 크게. 아. 어떡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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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이프. 우와. 나 살려줘. 그게 안 보여줄 것 같은데. 아니에요. 이건 살려줘가 아니라. 지금 합체하고 있는 겁니다. 아.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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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지금. 등 위에 올라탔어요. 이렇게. 네. 등 위에 올라탔어요. 등 위에 올라탔어요. 좋습니다. 그리고. 윗톡이. 여기 자석처럼 붙여져요. 여기가. 붙여져가지고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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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. 밑에가 코카트하고 윙톡. 코카트. 보면. 등쪽에 윙톡. 이렇게 돼있어요. 뭔가 날개처럼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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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가요. 아직 안가요. 우와. 멋있어요. 여기다 지금 바퀴를 이렇게 붙일 거예요. 굴러갈 수 있게. 굴러갈 수 있게. 3. 2. 1. 일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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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가요. 지금. 오. 장난 아니에요. 이게 팔인데요. 내가 팔이란다. 오. 오. 장난 아니에요. 한번 보여주세요. 지금. 뒤에 이렇게 매달렸어. 와. 안 넘어져. 얘를 지금 잡고 있어. 여기에 붙여주면. 두 꼬리가. 뭐. 공격.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요. 이제 마지막 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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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뭔가 멋있어지는데. 그쵸. 괜찮지 않나요. 오. 지금 여기까지 됐어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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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bile. 이유를 먼저 Except. 오. 오. 대박. 에반을 하고 타나토스만 이제 붙임지anga. 에반 타나토스. 하지만. 오. 궁금 piederme. 그쵸. 아 그럼 açık. 틈이 ankct. 썪. 아. 맑. 한teri. 멈추기. 무거운거같아요 아 근데 서있어요 아 진짜 지금 찍어볼게요 자 그리고 자 변신 따 잠깐만요 한번 보여줄게요 뒤로 갖고 와봐요 한번 보여줄게요 한번 돌려주세요 띠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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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 뒤에 있어 뒤에 한번 볼게요 뒤에 뒤에 지금 보면 뒤에 타나토스 다붙어있어요 유미 vergog伸 안오나요 띠루띠루띠리루띠루띠루띠루띠루띠루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while tav 팔은 뭐죠 지금 이렇게 달려있는게 바이온과 크랑 사자와 호랑이 중간에 그린핀크랑이 이렇게 테이프 다 써줍니다 에반이 위에서 공격하고 있는거고 도구리가 앞에서 뭐 하는거죠? 발사받 대포나고 그런거 얘네들이 뒤에서 움직이고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윙통이 제일 중요한 역할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 흔들리면 좋죠 날개도 있어요 지금 보면 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날아야죠 와우 오늘 무화는 말이야 성공인가요? 주금치 핑크스 하고 웃으세요 아직도 제가 잘 버티고 있어요 성공 이름을 지어줍시다 이름 슈퍼감나 초간지메카니멀 슈퍼울트라 슈퍼카이팬크 한번 보여주시죠 와우 중간 그리핑크스가 잡아주고 있어요 네 마무리하시죠 위니군 감상평 한번 해주시죠 아아 말로말로 좀 길게 이번엔 좋아요와 재밌어 말고 말로 한번 박수 쳐주세요 웃기게 아아 자 오늘 여러분 슈퍼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오 궁금해 그물 엘리엄 엘리엄 으흐흐 아아 호흡 에이 엘리엄 저거